힝크는 뭔가 되게 밀당남이에요. 짝사랑하는 기분이 드는데 대신 가끔에 한 번씩 그렇게 애교를 부리면서 확신을 이렇게 해줘요. 그래도 널 좋아한다. 하지만 항상 보여지지 않아서 힝크의 사랑을 원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만큼 힝크랑 같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정말 힐링 되는 것 같고 힝크가 또 되게 조용할 땐 되게 조용해요. 그래서 집에 단둘이 이렇게 있을 때 저도 캄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이 힐링의 아이콘 모두가 스트레스 받다가 힝크를 보면 다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.